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로 참여한 손태진씨의 놀라운 응원과 그의 감미로운 목소리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스님이 이렇게 감미로워도 되나요? 라는 탄성이 절로 나오는 엘비스님의 무대, 손태진씨가 어떻게 다른 가수들을 힘껏 응원했는지 함께 보실까요? 이번 행사에서 손태진씨는 특별한 게스트로 초대받아 다른 참가자들의 공연을 관람하며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격려와 진심 어린 박수는 무대 위의 가수들에게 큰 힘을 주었고 관객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었습니다. 손태진씨는 각 공연마다 섬세하게 반응하며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매너로 참가자들의 재능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격려의 말은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그의 음악적 재능과 인간적인 면모가 돋보이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또한 손태진씨의 응원은 참가자들 뿐만 아니라 관객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열정과 긍정적인 태도는 모두에게 감동을 주며 이날 행사의 분위기를 한층 더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손태진씨의 특별한 응원과 그가 다른 가수들에게 보낸 긍정적인 에너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그의 섬세하고 따뜻한 응원이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다시 한번 느껴보세요. 손태진씨의 음악적 재능과 더불어 그의 인간적인 면모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그의 활동을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